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넥슨 디벨로먼트 컨퍼런스 NDC죠. NDC 2016, 2017 아트북 언박싱은 아니고요. 그냥 리뷰나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올테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든 2016년이라는 글자가 없는 쪽이 2016년이고요. 오른쪽에 2017이라고 하얀색 글자가 있는게 2017입니다. 2017년도나 2016년도 둘다 제가 선착순 150명 안에 들어가지고 제가 공공짜로 가져온거기도 하구요. 특히나 NDC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스타 때도 그랬어요. 2016년때 공개된게 되게 많았어요. 2016년 NDC가 거의 3,4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3,4월달에 넥슨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나중에 후에 있을 12월달 에서 나올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도 미리 볼 수 있는 거기도 해서 아트 전시회뿐만 아니라 아트북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트북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NDC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라인업이 별로 없긴 했어요. 일단은 겉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미디어에서 출판을 해줬구요. 그리고 NDC 아트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판매를 하기도 했지만 판매로 판매를 통해 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좋은 뜻이 담긴 거기도 하고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들이 부속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가는 2만원인데 그러니까 정가는 2만원인데 그러니까 NDC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은 16,000원에 팔고 있구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팔았어요. 그래서 2만원의 정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카메라를 살짝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좀 다시 잡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기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떤 모든 한정판에 대부분의 한정판에 있는 아트북을 아트북으로 펼쳤는데 넥슨만큼 아트북 겉표지라던지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다던지 이런 거는 정말로 좋아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약 26개 게임 프로젝트와 유공계 일러스트는 물론 작품 제작 중간과정에 담겨지는 컨셉아트 등 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노의 선순환을 위해 이 책의 인쇄 전액은 도움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되어있구요. 보시면은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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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전 마스터 오브 이터니티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해외 메이플스토리 2 메타 버블파이터 밴파이어 공주 마리카 샤이아 슈퍼판타지 5 아이마 아틀란티카 듀랑고 엘소드 컨스트라이크 원투 카트라이더 컨벨담즈 테일즈 위브 페레어 연득이 보호 보호 개인작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게 메타랑 2016년도에 있는 메타랑 뱀파이어 공주 마리카랑 메타 마리카 그리고 듀랑구 페레어 연득이 보호 이렇게만 보시면 되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지스타 때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구요. 맨 처음으로 인디시 때 아트부 아트가 공개가 된거죠. B.O.H는 아직 공개가 안된걸로 기억을 하고 있구요. 페레어 연득이는 어차피 지지스타 때 나왔었죠. 뱀파이어 공주 마리카는 아마 해외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글 플레이에는 따로 없는걸로 기억을 하구요. 따로 뭐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APK 받아가지고 플레이하실 수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APK 따로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구요. 메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찝어드린 것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 83 여기네요. 메타 메타 컨셉이 되게 좋았어요. 다크솔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NDC 아트북에는 숨겨진게 없어요. 그래서 아트 전시회랑 NDC 아트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전시회를 안 둘러보셔도 딱히 이걸로만 충분히 설명이 되는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있구요. 메타는 이게 끝이었어요. 되게 아쉽죠. 뭐 페레안 대기는 따로 넘어갈게요. 그냥 BOH만 좀 더 보고 179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약간 모바일 게임의 느낌이 나긴 한데 BOH도 이렇게 한 장이네요.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BOH는 끝내 제가 알기로는 G-STAT에 등장하지는 않았구요. 메타랑 그리고 DH가 공개가 되었었죠. NDC 강연에서 그래픽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 A1이 나왔었구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NDC 17에서 아트가 좀 더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하셨을 것 같아요. 2017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알짜책이에요. 알짜책. 지금 표지에 보이는 게 이게 DH거든요. DH 같은 경우에는 그 G-STAT 때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몬스터 헌터가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데브캣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튜디오이기도 하는 데브캣 새로운 신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요. 똑같이 한빛에서 출판을 맡았고 뒤에 정가가 2만원이구요. 이렇게 좀 더 많아졌어요. 좀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넥슨이 아직까지도 모바일로 갈 줄 알았는데 모바일로 가는 게 아니라 넥슨 넷마블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PC도 하겠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여기서는 블리츠 라던지 메타라던지 BOH 똑같이 있죠. BNB도 새롭게 있네요. 뭐 윗원 도 있구요. 카이저도 있고 뭐 탈탐포 롤라인 그리고 페리어 연대기 프로젝트 블라스트 A1 드리고 DH 있죠. A1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처음으로 그래픽 관련 강의 때문에 등장을 했구요. A1 같은 경우에는 74AOS 게임인데 중요한 건 3인칭이 아니라 탑표 시점 해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남겨드려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트북이니까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앤디씨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26개라고 했는데 34개 좀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이 늘어났죠. 카메라가 잘 잡지 못하는데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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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너즈 마비노 그디얼 마비노 영전 마스터 비터니 디블리치 X 스토리 메이플스토리 해외 메이플스토리 2 메타 바람의 나라 벌파이터 BOH BNB 상국주 조조전 온라인 슈퍼노어 듀랑고 엘소드 와이펀 온라인 원투 카이저 카트라이더 컨벨 암즈 콜로저스 타이템포로라인 테라 테일즈 위버 트랩 세이비어 페레일 언덱이 블레스트 A1 DH 까지 있습니다 먼저 딱히 블리치 엑스 넘어가고요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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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대하는 게 메타 기도하고 예 저도 솔직히 하면 지금 지금 제대로 보는 거라 가지고 여기서부터 메타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듯 제가 그거 영상 영상은 아닌데 사진 찍어가지고 갤러리에 있는 거 가져오긴 했는데 확실히 이번 아트북은 숨겨진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메타는 이거 두 개만 있었는데 이것도 생겼어요 이거는 아트북에만 있는 걸로 기억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하진 않겠고요 메타가 여기까지인가 메타가 뒤에 더 있나요 메타가 뒤에도 없네요 메타는 이렇게 세 장만 공개가 되었고요 뭐 메타 궁금하신 분들은 지스타 2016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타 봤으니까 BOH 봐야죠 BOH 가 80쪽이네요 BOH 가 은근히 많이 풀었어요 그 일러스트를 이게 BOH 구요 이것도 BOH 입니다 은근히 BOH 쪽이니까 뭔가 아트 아트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풀어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이걸로 추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게임 같은데 BOH 가 딱 여기까지네요 모바일 게임 같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파티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드덱 카드덱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와이펀 보도록 하죠 와이펀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와이펀이 제가 알기로는 지스타 때 2016년때 공개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헬다이바드랑 되게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임으로 기억을 해요 이것도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구요 아이펀 한 장 더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이펀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헬다이바드랑 되게 비슷한 게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음 아무튼 아 그건 다른 게임인가 아무튼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찾아가셔 찾으셔가지고 이건 카드덱 2네요 넘어가서 어 와이펀 봤으니까 카이저 카이저 넘어가고요 타이탐파 룰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127쪽 헬멧 헬멧 되게 귀엽네요 가지고 싶다 진짜 타이탐파 룰라인 두 한정판 살까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타이탐파 룰라인 같지는 않고 스페이스 오페라 버전의 타이탐파로 이라고 합니다 그림 제목이 소년병 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끝 타이탐파로는 나머지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블라스트 A1DH 로 보겠습니다 145쪽 부터네요 145 블라스트가 오른쪽에 있는 게 두 개고요 사막의 폭풍 그리고 무죄라고 합니다 블라스트는 어떤 게임인지 감이 안 오네요 이게 A1이에요 2016년때 그래픽 관련 강의를 하셨던 아마 디스 이스 게임이나 인벤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그거 그 강연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학생 참여도 아니라 학생 참여불가 강의도 아니라서 지금 바로 그러니까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되게 모델링 잘 뽑아놓고 그 3인칭이 아니라 아마 제 알기로는 탑표 시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좀 많이 아쉬운 부분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뭔가 캐릭터래요 이게 캐릭터래가지고 되게 사양도 되게 높고 해가지고 넥슨이 바라는 AOS 장르가 뭔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특히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 넥슨이 AOS 장르에서 소원을 댄게 넥슨 올스타즈 하나 있었고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하이퍼 유리버스가 있는데 하이퍼 유리버스는 지금 OPT 끝나고 정식 오픈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A1이네요 여기까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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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A1인데 중요한 건 아트 갤러리에 더 있어요 그래서 아트 갤러리에 있는 사진까지 합쳐서 가지고 가져온다면 좀 많이 돼요 새로운 캐릭터도 몇 개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올리고 이거는 그냥 NDC 아트북 리뷰 그리고 소개 영상이니까요 이거 두 개까지 전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마음에 드네요 이런 약간 좀 그 포켓몬스터에 비슷하게 생긴 게 비슷하게 생긴 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고 이게 DH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기로는 넥슨이 되게 미는 것 같아요 표지에 있을 만큼 표지에 있을 만큼 되게 미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로 안 내놨으면 좋겠는데 모바일이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물론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검색하실 때 프로젝트 DH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러니까 이번 NDC 그 아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크게 걸렸었어요 이 그림이 진짜 벽 벽을 한 면을 다 차지할 만큼 되게 크게 그렸어요 했는데 되게 정말로 그러니까 잘 그리셨더라고요 진짜 그림인지 모델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것도 되게 컨셉이 되게 좋았어요 정말로 약간 던전앤파이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근데 되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다라고 해야 되나 되게 정말로 이거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 더 이상은 없네요 뭐 이근우님 개인전도 있고 카이저도 있는데 저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게임 별로 없고요 저는 메타랑 A1이랑 DH 특히나 기대를 하고 있고 BOH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두 개 봤습니다마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아트북이기도 하고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갤러리 아트 갤러리라고 하죠 아트 전시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NDC 자체 강의로 풀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NDC 자체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보는 그래픽 고찰이라든가 아니면 팀 간의 조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많아 가지고 지스타도 한번 지스타 소식에 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넥슨이 어떤 어떤 게임을 가지고 지스타에 참여를 할지도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NDC 가셔가지고 들으셔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판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NDC 직접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아트북 하나 정도는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구요 아니면 친구분한테 부탁해가지고 구해달라 하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아트북을 같이 팔았어요 이것도 같이 팔았어요 똑같이 16만원에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NDC 때에도 아마 재고가 있다면 2016년도랑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3개 같이 팔거에요 그래서 구하셨다면 한번쯤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일단은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렸구요 나머지 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물론 보르드로 상관없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겠지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넥슨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만 보여드렸구요 이미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DCG 게임이나 인벤이나 이런데 보시면은 이미 아트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가지고 대리만족 하셔도 되구요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 지금 판다는 얘기가 아마 이거 인터넷에서 파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NDC 아트북 이걸로 통해가지고 지스타 이렇게 새로운 새로 슈퍰무하는 거 아니면 넥슨이 직접적으로 지금 뭐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되게 알짜배기라서 이군우님 개인전에 보시면은 마영전 컨셉 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